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A부터 Z까지 주식의 모든 것 주식아재 황주명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시장이야기 그리고 산업이야기 종목이야기까지 다양한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신 부분들 많을텐데요 요즘 트렌드는 요즘 시장은 요즘 스토리는 그 부분 속 시원하게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노란택 채널 무료로 활용하실 분이 있는데요 문자 33772 QR코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에 한해서 방송 말미에 퀴즈가 나갑니다 그 퀴즈를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는 또 직접 저서한 책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사은품으로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모두 다 하단에 보시는 채널로 들어오시게 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계 증시 어느 순간 세계 증시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언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위기감 또 공포감 불안감을 시작해서 조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중국의 키워드는 안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어떻게든 불안함 속에서 안정화를 위한 중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3년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내수 확대와 하드랜딩 방어입니다 자 1번 안정적 경제선장 2차 과제를 산업현대화 3차 과제를 국유기업 계획을 통해 민간 투자를 더욱더 장려하고 개혁 개방을 하고 리스크 해방을 하고 농촌 지는 걸 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안정화에 포커싱이 막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중국 증시가 하반경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상승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증시 지금 증시 우리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세계 증시 속에서 국내 증시는 어떠냐 사실 세계 증시 속에서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 금리 인상 얘기는 어느 순간 저번 이야기로 갔죠 뭐 5% 점도표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 지금 당장 더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미국 증시를 압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한풀 더 커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우리나라의 포지션은 하반경제 기대는 있습니다 코스피가 120일 2평선 그러니까 6개월 2평이죠 그 부분이 이제 하락을 중단하고 턴그라운드 하는 구간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적으로는 뭔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하지만 그 이동평균선 결국은 종가의 평균치 값이에요 그 평균치 값이 어느 정도 맞다 보니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제는 평균치 값들이 어느 정도 하방을 찍는 것이 아니라 궤도화 안정 궤도화 쪽으로 돌아섰구나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면서 일목균형표 구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규적인 부분들이 시그널적으로 안정화를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근데 기술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술지표라는 건 결국 통계지표입니다 통계상으로 이 정도가 됐을 경우에 안정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통념적으로 오랫동안 같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걱정할 땐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파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어렵다고 하면 파생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시장이나 이런 현물시장이 아니라 떨어져 나온 거죠 훨씬 더 상방에 대한 변동폭이 크고요 그 다음 보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주만에 9700개약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여러가지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위기와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선물 포지션이나 옵션 포지션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방을 외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수 포지션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3개월물 6개월물 이런 부분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경기지표가 9월달 내년 9월 이후에 경기개선지표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주식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가 선반영값이고 근데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반도체 경기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1, 2월이면 저점을 찍고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마무리 단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퀄컴이나 이쪽에서 CPU 변환을 늦게 하는 바람에 여러가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포지션들이 반도체 쪽 리스크가 있었지만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도널의 BFP 개선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런 시장들이 다시 확장이 될 거고 많이 낙폭되어 있던 그런 종목들이 하방 경직을 잡고 터라운드를 한다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파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오랜만에 미래를 좀 봅시다 저번에 제가 우리가 주식아제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전쟁에 대한 이슈가 많이 커졌었죠 그 다음에 또 저희 쪽에서 얘기했던 게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2차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미래의 AR, VR입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 같은 경우에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옆에 똑같은 장소에서 포켓몬이 하나 돌아다닙니다 한 마리 혹은 동물 같은 것들을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어떤 위치 기술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또 다른 캐릭터를 놓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실 속에다가 무언가를 하나 더 추가시켰다 증강시켰다 VR은 뭐냐면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세상,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세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AR, VR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메타버스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훨씬 더 실감나게 하는 게 AR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합니다 스마트폰이 렌즈 기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스마트폰을 딱 들고 있으면 눈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헤드셋을 끼게 됩니다 그래서 AR, VR 헤드셋 출하량이나 전망들이 계속해서 지금 기대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도 VR 기계를 끼고 사실 그 놀이기구가 굉장히 넓은 공간과 넓은 위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막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기술력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놀이기구 작은 평수 한 5평 정도의 놀이기구를 갖다 놓고 이 놀이기구가 막 움직이는 겁니다 바람도 나오고 위로도 갔다 뒤로 갔다 근데 이 VR 기계를 끼고 있으면 그 느낌이 비슷해요 실제로 저도 타봤는데 굉장히 흡사합니다 물론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더 추가적인 기술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그러한 AR, VR 기술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공간의 제약을 넘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물리적 제안들을 모두 다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시장 확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증강현실이 있고요 증강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까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은 현실을 바탕으로 가상정보를 결합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다 무관과를 하나 더 놓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상을 바탕으로 현실의 결합이라는 게 이제 증강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은 현실과 차단하여 가상의 정보를 만든다라는 거 이번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뭡니까 아바타2가 나왔죠 그죠 아바타가 나오면서 저는 항상 트렌드를 고민합니다 어떤 영화작품이 나오거나 어떤 무언가가 나왔을 때 저는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구나 그럼 그것이 결국은 확산이 되고 확장이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과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갤럭시기어라든지 뭐 큐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정말 아바타도 대응행을 하고 있죠 미리 먼 미래를 아바타1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가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든 이 VR기계를 끼고 그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재미 어느 순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한축해 주는 것 같은데 현실과 가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이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논의는 과거부터 무궁무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 지금 우리가 UAM이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제5원소에 나왔던 게 영화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AR 스마트 글래스 뿐만 아니라 모바일 AR 서비스 구축을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도 현실 기반의 AR 활용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VR 스트리밍이라든지 다 굉장히 메이저급 회사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업무용, 그 다음에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IT 인프라가 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고 P2P 네트워크라든지 e스포츠 플랫폼 모두 다 지금 이 메이저 기업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머나먼 미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고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미래들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미리 선점하고 있고 또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업을 예측할 때 우리 2차전지 투자할 때 삼성전자나 삼성 SDI가 움직였었죠 현대차는 대기업들이 움직이는 쪽이 가장 큰 포테셔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태양학 쪽은 삼성에서는 많이 투자를 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학 쪽이 조금 약세 흐름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어느 쪽으로 먼저 선취를 하고 선취를 한다는 건 먼저 점유를 한다는 얘기죠 점유를 하고 그 시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규모와 활용 면에서 무궁무진하게 다를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AR, VR의 효용과 편익을 보게 된다면 자동차 제조업 유틸리티 쪽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난축이라든지 효율 증대라든지 복잡성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성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AR과 VR에 따른 효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게임 꺼잉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놀이 실내 테모파크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런 거가 있어요 지금 기술 중에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 있는데 카트라이더 게임처럼 이 게임을 하면서 밑에 점수를 먹게끔 협소한 공간 안에 특별한 기술 AR, VR 위치축 기술에서 지나가면 점수 그러니까 아이템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의료 고난이도 의료 치매 치료라든지 MRI 이런 헬스케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금은? 디지털 치료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건설 건설 같은 경우도 가상에다가 미리 만들어 놓고 원격 제어나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고요 공연 공연 같은 경우 진짜 핫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못 갔잖아요 그러면 앞 무대에다가 카메라 몇 개를 놓고 이게 렌즈가 돌아가게끔 만듭니다 그럼 VR 기계를 이렇게 돌면 실제로 무대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무대를 감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팬덤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요 이 공연에 대한 사업들은 지금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한다 그럼 공연 전에 있는 느낌으로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공연을 하는 디스플레이 공간이 있고 거기서 내 캐릭터가 춤을 추고 아이템을 사면 똑같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공감의 공간이 되는 거죠 예전처럼 단순히 어떤 단면적인 커넥 연결이 아니라 양면에 어떤 커넥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커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AR, VR 기술이죠 점점 와닿으시죠 국방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국방 전투 전략 시뮬레이션인데 그 결과치 값들을 도출해 줍니다 실제로 이제는 딱 끼고 나서 시가 전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교육 당연히 많은 부분 활용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AR이나 VR을 통해서 VR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겠고 스포츠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위이라는 게임처럼 익스트림 스포츠를 직접적으로 디스플레이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서비스, 부동산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제2의 공간 제2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제조, 자율주행 체험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사업들이 모두 다 확장 가능한 일들입니다 AR, VR 기술에 대한 성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AR, VR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컨테스트 상에서는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메타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라는 것은 유니버스, 세계라는 뜻이고 현실을 얘기합니다 메타라는 것은 먼저 뛰어넘다 현실을 뛰어넘는 그 무엇은 AR, VR을 통해서 또 구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네, 보시죠 자,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노란톡 오픈 채널 참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 있는 퀴즈를 풀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질문, 답변을 잘 해주시면 제가 직접 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신은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운미디어입니다 차세대 AR 그레스를 국제까지로 수조했고 자회사 K-Future Tech락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AR, VR 기술들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거며 나아갈 겁니다 특히 그 종심의 종목 중의 하나는 가운미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데 무조건 급등한 종목들을 보시기보다는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야기 드렸지만 시장에서 좀 덜 소외받았다가 소외받았다가 다시 시장의 중심주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테마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다 실적도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대량거래 이후에 눌림 분할자리 접근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기회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렌텍인데요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팩 생산을 했죠 결국 렌즈 기술이나 글래스, 유리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는 핫할 겁니다 그중에서도 주가가 최소한 5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죠 봐야 되겠죠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위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정말 그 종목이 강하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언젠가는 하락할 수 있는 하락 예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받고 충분히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종목들을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출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서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이제 본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실과 결론이 함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들, 이 자료들은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하단 보이시죠? 노란톡 채널 QR코드 참여 가능하시고 100원의 문자 샵 3772 참여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들이 다 무료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말미에 있는 또 퀴즈를 잘 참여하시게 되면 또 저서를 선물로 드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덱스터라는 용목도 말씀을 드렸었죠 덱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9,000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순간 15,000원, 16,000원까지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시각 특수효과라는 부분이 참 여러 군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덱스터가 지금보다 미래가치를 많이 반영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영화 혹은 드라마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시각 특수효과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는 정말 엄청난 관객수를 모았던 신과 함께 라는 영화가 있죠 원투 모두 다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어떤 작품성을 갖고 있는 시각 작품성을 갖고 있는 게 아스날 연대죠 시각 특수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현실과 그 다음에 AR 기술인 증강현실 속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도 좀 잘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노직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가 두 번 정도 발생을 하면서 급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주식은 항상 지금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주식이 좀 하락을 하고 눌린 구간 지금 12,800원, 16,000원 이런 식으로 눌린 구간이 나올 때 차분하고 여유롭게 본다면 굉장히 편안한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급하게 하는 사람은 체할 수 있는 시장이다 시장은 이제 하반경직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상방에 대한 부분들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거기서 우리는 좋은 결실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산업, 시장, 산업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기출문제, 자료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노란톡 채널, QR코드, 문자 43772 방송 말미에 있는 퀴즈 푸시면 교재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많은 시장들이 지금도 우려감은 그대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에 대한 안정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노력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안 좋은 예측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노출이 다 되고 오히려 이제는 언제 좋아질 거냐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시점 그것을 9월로 보느냐, 3월 턴 라운드로 보느냐 그리고 그것이 주식이 6개월 정도 미리 반영된다는 부분에서에 대한 고려시점까지 감안한다면 지금은 위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기회를 삼아가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산업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번에 어떠한 위기를 타개하는 부분은 기존처럼 음식료라든지 어떠한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내수 경기에 대한 부분들 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낙폭과대되었던 기술주 신개념의 어떠한 파일을 키워줄 수 있는 유리정책 같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가올 미래 AR, VR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컨텐츠적인 부분들에 대한 보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편리성과 그 다음에 진짜로 건강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확장성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시장의 확장이 굉장히 빠르다 하더라도 급하게 종목을 접근하거나 혹은 지금 급등이 나왔다 해서 높은 주식을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충분히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락을 많이 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대량 거래와 함께 일부 상승 시그널을 보였던 바닥 터너라운드 주식을 보는 것이 지금 시장에는 오히려 유리할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래에 가치가 있는 종목들 낙폭 과대주 중에서 대량 수급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분할 매매 전략을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결실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A부터 Z까지 여러분들과 풀어보면서 현명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좋은 결실 응원하겠습니다 황주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